종합결제 서비스 기업 KG모빌리언스가 오늘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유승용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습니다. 유승용 대표이사는 전 KG이니시스 대표로 2007년 KG이니시스에 입사해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을 거쳐 대표이사까지 16년간 KG그룹에서 근무한 전자결제 서비스업계 전문가입니다. 현재 KG그룹의 핀테크 부문장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준비 중인 메타핀 컴퍼니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올해 KG 모빌리언스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전략과 신사업 발굴 등 사업 부문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측은 유승용 대표이사가 쌓아온 경험이 회사의 새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